와 진짜 엄청 크다 이거 헤르보보 구독좋아요 이야 으 돌하네 소라 하나씩 이봐 엄청 크다 이봐 돌하나에 소라 하나 어 이건 진짜 할배 소라 인데 돌하나에 소라 하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밤도 나와 봤습니다 난 좀 선선한데 모기가 불쩍고 있으며 살아있으면 와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진짜 주먹이다 이거 그것도 이야 이런게 유래 낙지 윗물 들어가고 좋은가봐 야 낙지 오세주 하나 둘.. 차렸랐어 바지락 seen 안전시간 내서 보이나 이게 보이죠 오 크다고 어 큰데요 4 으 아 그다 오 예 좋아 초 아 잘 안보여 아 아 크게 생겨 가지고 으 야 이건 진짜 못찾지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찾냐고 이거 아우 진짜 못찾지 이거 이런거 진짜 못찾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여기 또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막바구다 여기있죠 어떻게 됐나 보네요 올라가니까 여기있죠 이건 좀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좀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여기 두 마리인가 두개인가 여기 하나 와 크죠 여기 두개 이거 하나는 정세해지고 보이죠 이야 크다 좋습니다 이런거 이런걸 찾아야 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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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와 진짜 크다 헤르보보 구독좋아요 이야 이야 완전히 주먹이네 이야 주먹쓰라 이거 자 개꿋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예 예 와 참나 이거봐 이거 여기 등짝이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와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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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물속에 물속에 그렇게 눕더니 이런데도 이봐요 이봐요 자 올라오는구나 아 나 아니면 못봐 나 아니면 못봐 이거 못 찾지 이건 이건 어떻게 찾죠 그죠 그봐요 이건 어떻게 찾죠 아 이야 크흑크 큰일내데도 할비소랸데 오 주먹보이고 이야 야 이거 보세요 자자자자자 짠 아이고 이야 야 너는 가져가야지 너는 이봐 돌비치니까 많이네 예? 돌비치니까 저 돌이 어울렸데 이만으로 하나 야 돌이 어울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야 크다 이야 여기도 크다 이야 돌 사이사이 이야 크다 와 사장님 아니 아니 아 크다 이야 돌 치우니까 나와네 우와 도루를 들어버려 이야 와 이봐 큰일났다 이거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크다 크다 아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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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이걸 어떻게 찾았지 예 예 이거 찾는 게 유신이다 네 찾는 게 유신이 우와 이거 여보 여기봐요 우와 저거 떠내려. 진짜. 아 이게. 아 이게. 아이고. 이건 가져가야지. 돌멩이 또. 아이고. 돌에 하나씩 다 붙었어요. 돌 하나에. 소라 하나. 어디있네. 이거부터. 여기 방생. 이거봐. 이거봐 이거 이거 봐. 소라 하나에. 소라 하나씩 이봐. 엄청 크다. 이봐. 이봐. 겉에는. 겉에는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. 예. 캐서 보면 이렇게 커. 아 돌 하나에. 소라 하나씩 붙어있어요. 이거. 야 이런거는. 우리 말고는 못 찾아. 이봐. 두 마디 세 마디 있어. 여기 하나 나와있고. 계속. 계속. 잠자. 어디. 아 이런 땅에. 이렇게. 와있어요. 이봐요. 안녕하세요. 이봐요. 어. 또. 돌 하나에. 소라 하나. 소라 하나에. 예. 돌하고 소라 같이 붙었어. 살려주고. 아. 이거 이거 이거. 이러고 뭐. 찾는. 찾는. 잘 Antrag자. consulting sign at all. 여기? link요. 잡는thy. 여기. 어. 뽈요. 야. 도마의 나의 운전. 여기에. 네. 여기. 여기. 어디. 여기. 이거 Apa. 바로 뒤에 있었는데 이걸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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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이거 엄청 크네 오라네 여기 여기 또 무덤이잖아 무덤일까요 소라잖아요 야 소라했네 소라 무덤이었었네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소라 무덤이에요 해볼게요 야 이봐요 소라 있죠 그죠 소라 돌에 붙은 돌 하나에 소라 하나 즐겁게 잘 눌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드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